오빠 지금 혹시 그 엉덩이 밑에 별 깔고 계신 거 아니에요? 별 깔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좀 들어봐요. 진짜? 왜 이렇게 살아보기도. 좀 그런 거 같은데. 아니죠? 아니죠? 알겠어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다. 빨리 뜯기고 가면 가야지. 참피해. 아니 오빠 내가 별을 빨리 찾아야 돼 지금. 일단 와봐. 일단 와봐. 어떻게 하냐면 누나. 그냥 몰려다니면 안 돼. 나중에. 눈치가 백단인데. 나중에 우리가 연합군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름표에다가 조그마한 별판을 시켜주자. 서로의 식으로 빠져. 어때? 이름표에다가 조그마한 별판을 시켜주자. 서로의 식으로 빠져. 어때? 왜? 왜? 근데 나미들이 못 부르는 거야. 물었어. 됐어? 응. 매직 같은 거 있어. 매직 같은 거. 야 너 매직 같은 거. 아 힘드냐고 참. 야 누나. 무슨 일이야 빨리 빨리. 나부터 나부터. 나는. 내가. 됐어. 가수. 이광 슈. 슈. 팔짱만 해도 팔짱만 해도. 너무 틀렸는데. 됐어. 지유. 지유. 아니. 자. 자유? 좌우? 자우. 더 해야지. 뒤도 안 나. 우리끼리 안 하고. 우리끼리 어묵이 아닌데. 송지 형. 송저효. 송자효. 자자자. 오케이 됐어. 됐어? 오케이 파이팅. 하나 둘 셋 파이팅. 오케이. 이거 왜 지금 왔어. 뭐지. 어? 누가 하려고 그랬어? 뭐 집하려고 그런 거야 여기? 왜 얼굴이 아닌데. 나 정말. 루키 씨 죽는 줄 알았네. 우선 선정 하겠습니다. 네. 훈장에 달았습니다. 죄송합니다 선배님, 최자우를 만들어서 죄송해요 들어와, 빨리 들어와 우리가 별 3개 지금 allegiance too 아 лет 안 나누냐 어떡하려니까 하아하. 하아, 하아. 자, 아아. 하아, 아이, 정말, 진짜. 아, 아, 진짜. 지효야! 지효야! 형 형 왜 그래요? 미션이야 아 되게, 잠깐만 최지우! 지효야! 지효야! 최지우! 지우야 최지우! 최지우! 하이킥! 하이킥! 하이킥!